안녕하세요 신세드다육매니아 멋쟁이 청년하고 신세드다육 누나와 함께 오늘은 가격이 좀 조금 있는 이쁜 이쁜 이 창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하이트 이 친구 신상 그린 티아라 라고 하는 아이구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이 친구요 멍이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친구 여기 멍 자국 보이세요 창은 멍드는게 창의 매력이잖아요 매력인 멍이 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신상 그린 티아라는요 이름 없이 들어왔죠 이름 없이 들어와서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멋쟁이셨냐 아 제가 그린 티아라로 이쁜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이 친구 그린 티아라는 아이 만원입니다 신상으로 이번에 신상으로 멍이 이렇게 쩜쩜쩜 하고 너무 이쁘게 들어왔어요 얘도 쩜쩜쩜쩜 이 친구 손톱도 은근한 매력이거든요 손톱이 아주 빨강빨강해서 쩜쩜쩜 이 친구도 볼까요 이 친구도 손톱이 쩜쩜쩜 손톱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린 티아라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이쯤은 물을 좀 잘 먹어서 많이 퍼졌네 친구도 있고요 얘도 그린 아 예 얘도 그린 티아야 얘도 손톱이 좀 매력적이죠 옆에 친구도 얘도 그린 티아라 얘도 손톱이 좀 아름다워요 옆에 친구도 그린 티아라 얘도 멍 너무 잘 들었죠 여기 멍 자국 있고 멍이 쩜쩜쩜 옆에는 멍이 더 잘 들었습니다 쩜쩜쩜 이 친구들 다 포트 빼고 갈거죠 포트 다 빼고 갈거죠 이 친구들 무게도 있고 또 얘네가 저기 하면은 얼굴이 다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얘는 포트 빼서 갑니다 포트 빼도 바로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한 포트 빼고도 두 달 동안은 가만히 내버려도 되죠 다육이는 어차피 저기하니까 두 달 동안만 가만히 내버려둬도 포트 빠져도 괜찮습니다 신상 그린 티아라 만원입니다 다음은 그린 샴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샴페인 만원입니다 그린 샴페인 색이 너무 아름답죠 그린 그린 해서 샴페인 특유의 이 흰색 라인 아시죠 흰색 라인도 있구요 색이 너무 이쁘죠 만원짜리 그린 샴페인입니다 피몽이 아주 잘 들었어요 얘 주황주황하게 물들나요? 지금 라인 주황하게 물들죠 주황주황해지는거 보이시죠? 노랑노랑하고 주황주황하고 여기 손톱도 짜잔 손톱도 너무 이쁘구요 샴페인이니까 샴페인 라인도 있구요 여기 피몽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피몽이 잘 된 그린 샴페인 만원 딴 데서 이정도 크기면 15,000원 20,000원씩 하죠 근데 저희 만원씩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한번씩 데려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냥 샴페인 일반 샴페인이구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피몽이 크기만 큰게 아니에요 피몽이 우와 여기도 멍 여기도 멍 여기도 멍 여기는 거의 멍 여긴 거의 멍 들고 여기도 완전 물들고 크기 한번 제 주먹하고 비교해보실래요 제 주먹 주먹이 안 가려져요 반 가려지죠 반 반 엄청 큽니다 샴페인 엄청 큰데 얼마? 만원이라는 종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딴 데서 15,000원 20,000원씩 하죠 그쵸 왕큰 샴페인 만원 종각을 가져가세요 샴페인 만원입니다 샴페인 만원 그 다음에 다음은 실버 달라 실버 달라라는 아이고 18,000원짜리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별 같은 얼굴 하고 있어요 별 별 같은 얼굴에 얘는 손톱도 매력이거든요 빨간 손톱이 쩜쩜 피몽도 은은하게 너무 잘 들었고요 은은한 피몽도 한몫하고요 옆에 옆에 친구도 같은 실버 달라 18,000원짜리 아이고 피몽이 아주 여기도 피몽이 주르르르르 여기도 피몽 주르르르르 이쪽도 피몽 이쪽도 피몽 이쪽도 피몽 피몽이 너무 잘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피몽이 잘 된 아이들이 엄청 건강한거죠 얘네가 피몽이 잘 된게 뿌리도 튼실하고 뿌리 제가 살짝 분갈이 하면서 봤는데 뿌리가 엄청 튼실합니다 친구 18,000원 18,000원 이라는 좋은 가격에 데려가세요 얜 딴데서 얼마씩 해요 30,000원씩 30,000원 25,000원 20,000원씩 나가죠 실버 달라 18,000원입니다 좋은 가격에 데려가 보세요 다음은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 일반 샴페인하고 다르게 얘는 독일에서 온 거예요 독일 독일에서 온 독일 샴페인입니다 12,000원 이 친구 얼굴이 어우 너무 이쁩니다 여기 아가 아가 아가자구도 있고요 여기 얼굴이 너무 이쁩니다 파랑파랑해서 독일 샴페인 또 핑크핑크하게 물들죠 보조필 샴페인들이 여러가지 샴페인들이 여기 라인이 지금 물들고 있는거 보시죠 라인 이런색으로 물드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얼굴 보세요 얼굴 생전점 부분에 뚜글뚜글 너무 이뻐요 또 외도만 있으면 아쉬운데 옆에 아가자구도 있으니까 더 좋죠 아가자구까지 귀여운 아가자구까지 독일 샴페인 12,000원입니다 다음은 라탐 라탐 라탐이라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요 라인이 지금 불글불글라인 보시죠 라인이 벌써 물들었어요 라인 물들었으면 이쪽 안에 입장 물드는건 시간문제죠 그렇죠 시간문제죠 조금만 있으면은 여기 안에도 금방 불글불긋하게 물들거에요 지금 라인이 벌써 핑크 핑크한 색감으로 물들었죠 라탐 6,000원입니다 벌써 여기 라인만 해도 벌써 물들었어요 핑크 핑크 꼭 어디에 색소 넣은 것처럼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라인이 옆에 친구도 같은 라탐 6,000원 아이고요 같이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벌써 물들었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 친구 저는 손톱도 매력인 것 같아요 손톱 볶아요 손톱이 검붉은 빨간색 검붉은 빨간색으로 너무 이쁜 손톱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라탐 6,000원짜리 아이입니다 다음은 화양연화 라는 아이 5,000원이고요 이 친구요 5,000원이라는 가격에 맞지 않게 크기가 엄청난다 저 줄지 한번만 주시겠어요 제가 들게요 화양연화 색 너무 이쁘죠 색도 이쁜데 5,000원이라는 크기에 안 맞게 크기가 한 이 정도면은 10 11 12 어 11,1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친구 얼굴이 엄청 커요 엄청 5,000원이라는 가격에 맞지 않도록 이 친구 얼굴이 라인도 지금 끝에가 벌써 물들었어요 이 친구 그럼 여기 안쪽에서 가는건 진짜 완전 시간문제인거죠 그 시간이요 어 지금 라인이 벌써 닮아들었어요 얘네는 화양연화 5,000원이라는 완전 좋은 가격에 얼렁잡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색도 벌써 물들었구요 얼굴도 예쁘고 크기가 5,000원 크기에 맞지 않도록 크기가 아주 어우 너무 이쁜아이 화양연화 5,000원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보이 크리스보이 만원입니다 크리스보이 이두로 되어있구요 이 친구는요 라인이 빨강 빨강 하나입니다 라인 볼까요 라인이 빨강 빨강하게 손톱도 손톱도 라인색하고 똑같네 볼까요 손톱이 라인색하고 똑같죠 얘하고 손톱도 라인색에 어울리게 따로 놀지 않고 너무 이쁜 크리스보이 만원입니다 얘도 쌍두인데 딴 데선 15,000원 2만원씩 나가죠 크리스보이 요새는 창값이 많이 올라가서 창값이 올라가는데 저희 완전 싸게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은 얼렁얼렁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보이 만원입니다 라인이 빨강 빨강하게 너무 이쁜 아이예요 한 외두도 아니고 쌍두에 좋은 가격 만원을 가져가세요 다음은 시시밍 다음은 시시밍 시시밍은 화양연아하고 살짝 닮았죠 입장이 입모양이 좀 닮았고요 이 친구는 얼굴이 얘도 이렇게 검붉은 피멍이 드네 피멍이 너무 잘 들었죠 피멍 잘 들은 데다가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깔 피멍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너무 이쁘죠 이 친구 외두면 또 아쉽잖아요 아기 옆에 애기도 있고요 얘만 혼자가 있는게 아닙니다 또 여기 아가 자국 또 올라오죠 이 친구 삼둔데 얼마 5천원 삼둔데 5천원 얼굴도 색도요 너무 잘 물들어요 지금 물들어가죠 지금 라인은 이미 다 물들었어요 라인 보세요 핑크핑크한 라인 보이세요 핑크핑크한 라인 라인은 다 물들었어요 라인 물들었으면 이 물드는건 시간문제라고 했잖아요 시간문제 이 친구는 아마 곧 있으면은 싹 다 물들어서 아가 자국도 싹 문들고 얘도 물주면은 요즘 애들 쑥쑥 클 식이잖아요 가을이니까 가을이란 무슨 옷이고 얘도 이제 이 친구처럼 클 날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아가도 삼두로 완전 이쁘게 키워보세요 5천원이라는 시시밍 이쁜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5천원짜리 시시밍 5천원짜리 시시밍 다음은 사막별 다음은 사막별 만원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희가 들어올때요 이름 없이 SP SP창으로 들었죠 SP창으로 들어왔는데 SP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없으면 또 SP 만원 이렇게 팔기가 그렇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뻐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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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출생할 것 같죠 고 완전 잘 살 것 같죠 이 친구 사막별 이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참가별 만원입니다 사막별 이친구는요 피멍이 아주 자글 아우 멍이 아주 완전 미쳤습니다 멍 볼까요 여기도 왕멍 자국 멍 자국 여기도 멍 여기도 멍 여기도 멍 여기도 멍 어우 수도 없이 많아요 사막별 멍이 색도요 이쁜 빨강 이쁜 빨강으로 물들고 뒤에는 이미 진작에 물들었어요 얘도 지금 라인이 붉은불긋하게 거의 다 물들었거든요 라인이 붉은불긋하게 물들었으면 입장은 어떻게 시간 문제라고 했죠 지금 물 주면은 물 금방 늦어요 밤에 춥고 밤에 물을 주고 자세요 날이 추워야 얘네가 빨리 물들어요 아시겠죠 날이 추우면은 빨리 물드니까 밤에 물을 주고 바깥에 내보내세요 아침에 들이시고 또 해도 보고해야 애들이 빨강 빨강한게 너무 잘 물드니까 사막별 네 잘 물드니까 사막별 한번 데려가셔서 이쁜 빨간색으로 키워보세요 사막별 만원입니다 피멍도 너무 재들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막별 만원입니다 이 친구도 사막별 만원인데 이 친구는 멍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조금 이 사막별은 아까 옆에 사막별보다 크기가 살짝 크거든요 얘보다 얘가 크기가 살짝 커요 근데 얘는 멍이 잘 들었고 얘는 멍이 아직 덜 들었거든요 나는 큰 거 좋아하고 아직 피멍은 내가 직접 드리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큰 거 추천드려요 얘는 좀 작지만 멍이 잘 들었고 크기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대략 10cm 11cm 그 정도 하구요 이 친구는 한 12, 13, 14 그 정도 별 차이 안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는 좀 작지만 멍이 짜글자글하게 넘어져야 된 아이고 얘는 살짝 큰데 멍이 아직 덜 된 아이 그래도 이미 물들고 있어요 이 친구도 멍드는 것도 뭐예요? 시간 문제죠 뭐든지 시간 시간 문제입니다 이 친구 날도 좋아서 금방금방 크잖아요 요즘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거든요 근데 애들 물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물을 이렇게 해서 지금 클 식이니까 물 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사막별 만원입니다 사막별 사막별 다음은 핑쿠 핑쿠라나 이거? 이 친구 핑크핑쿠하게 색이 물드나요? 어 그래서 이름이 핑쿠인가봐요 핑크핑쿠한 색으로 물드는 핑쿠입니다 핑쿠 얼마? 만원입니다 핑쿠 만원 얘도 크기가 엄청나구요 입이 완전 새엽이에요 새엽, 새엽 응 새엽이에요 새엽 내가 주자로 한 번 해볼까? 꼭 깃털같이 생겼어 이 친구 한 십일에서 십이 어 그 정도 정도 되는 아인 핑쿠입니다 근데 십일 정도에서 십이면은 크기가 좀 큰데 딴 데서는 2만원, 2만5천원씩 하겠죠 가격이 좀 비싼데 우리는 만원이라는 좋은 가격에 얼렁얼렁 싸게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핑쿠 만원입니다 이 친구 얼굴 크기가 어우 큽니다 커요 제 주먹 안... 주먹보다 더 커요 안 가려집니다 핑쿠 만원이구요 핑크 핑크한 색감으로 볼드는 핑쿠입니다 색감도 맑아서 너무 이뻐요 그 다음은 피글렛 피글렛 피글렛은 이 라인이 피글렛의 생명입니다 가격으로 이름만 가격으로 보여줄게 피글렛 5천원입니다 5천원 5천원인데 쌍두 피글렛은요 이 얼굴에 라인이 형광 형광한 핑크색으로 볼드는게 피글렛의 매력입니다 지금 라인이 완전 이쁘게 볼도했죠 얘도 라인도 라인인데 이쪽 라인일까요 얘도 라인이 어우 색 너무 이쁘죠 손톱도 이쁘고 크기 한번 재드릴게요 크기는 한 여기 있을까요 크기는 한 13, 14쯤 되죠 피글렛 한 13, 14쯤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얘도 딴 데서는 이두다 보니까 외두면 또 2천원 3천원씩 나갈 수 있긴 한데 외두도 아니고 이두인데 이두면 거의 만원씩 나가죠 만원씩 저희 거의 한두 가격으로 드리는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싸게 저렴하게 한두 가격으로 완전 싸게 드립니다 피글렛 5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피글렛 라인이 엄청 이쁜 아이예요 라인이 물드는거 이렇게 이쁜 아이입니다 다음은 청포도 청포도 저는 처음보는 창이네요 청포도라는 15,000원짜리 아이구요 수영이 어우 너무 이쁘고 청포도 먹는 그 있죠 샤인머스켓 말고 샤인머스켓 청포도같이 생긴거 그 색깔 청포도 색감에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여기 피멍 드신거 보이죠 피멍이 자글자글해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청포도 15,000원 이렇게 청년이 또 이름도 좋아졌어요 이 친구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검색했었나 엑스플랜트는 안나오고 아 안나와요 어 그러면 제가 지었어요 청포도 15,000원입니다 꼭 색감이 아우 아주 그냥 맑은 색감 진짜 하나 따서 먹어도 아우 달다 할거같은 색감 너무 이쁘죠 청포도 15,000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어우 피멍도 어지간히 잘 들었구요 지금 여기 피멍이 하나씩 점점점 너무 잘 물들었습니다 청포도 15,000원입니다 좋은 가격에 만나보세요 다음은 링고스타 환협링고스타 2만원짜리 그냥 링고스타는 가격이 좀 낮죠 근데 저희 가격이 저희 뭐에요 환협이잖아 환협인데 2만원 딴 데서 이정도 크게 2만원이면 잘 없죠 근데 그 제품 하나하나 저기 1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어 10만원짜리 그래서 저 나갔어요 어 1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매장에서 매장에서 나갔고 어 10만원짜리가 한 이 정도 샴페인 이정도 크게 이정도 크게만 해요 그거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 더 더 커요? 아 근데 이게 크라바찜 사이즈? 크라바찜 사이즈 어 근데 얘가 2만원이면은 지금 물주면은 지금 이 샴페인 어 물주면 이 샴페인 크기만하게 금방 큰다는 거잖아요 물주면은 그치 근데 이게 얼마? 2만원 딴 데서 이정도 크기면 진짜 4만원 5만원씩 나가죠 근데 저희 2만원이란 좋은 가게 심지어 딴 데서는 환협도 아니고 그냥 새협? 그냥 일반 링고스타 드릴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환협으로 드리니까 입장이 넓은거 2만원도 우와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요래 이 친구 한 10cm 11cm 한 9cm? 그정도 되는거 같아요 환협 링고스타 2만원입니다 딴 데서는 지금 4만원 5만원씩 파는데 이정도 크기에 저희는 지금 2만원이란 완전 초태가 초태가 환협 링고스타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한번씩 만나보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도감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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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수입 들어온건데 자고 지금 자고 미국에서 수입 들어온 비행기 타고 온 아이 아가에요 미국에서 멀리서 왔죠 멀리서 바다 건너 물 건너서 온 미국 도감클레오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피멍이 아주 그냥 자글자글자글하게 너무 이쁘고요 이 친구는 저는 손톱이 매력인거 같아요 손톱 볼래요? 손톱이 손톱 색깔이 너무 이쁘다 2만원짜리 이 친구가 2만원이라고 말이 안될 정도로 손톱과 피멍든 색감이 도감클레오 이 친구 6cm 7cm 6,7cm 하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얼굴도 이쁘고 손톱이 아주 그냥 어우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도감클레오 2만원입니다 손톱 너무 이뻐요 저 손톱이 매력적인 창을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 손톱이 그냥 어우 꼭 매니큐 바르는거 같지 어 완전 색칠한거 같애 너무 이쁜 동원클레오 2만원입니다 좋은 가격에 어여어여 잡아가세요 이제 뿌리가 완벽하게 되라 이씨 그 다음에 헤르비온 헤르비온 이 친구는 크기 이 친구는요 이제부터 포트가 좀 작아져요 헤르비온 7,000원입니다 이 친구 자루 한번 크게 재줄까요 몇센치 포트였지 짜잔 얘가요 얘가 10센치 포트 얘가 10센치 포트인데 크기가 몇센치냐 크기가 한 7센치 7센치 되는 헤르비온입니다 지금 라인이 419주황 그런 색감으로 라인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헤르비온 헤르비온 7,000원입니다 종합에 얼렁얼렁 잡아가세요 여러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얼굴도 이쁜 얼굴이라 응 다음은 시밀레 시밀레 만원 시밀레 만원이라 아니고 이 친구 손톱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수영도 너무 이쁜 왕관 수영 왕관 수영인데 손톱이 아주 빨강불강 하기도 너무 잘 된 시밀레 시밀레 만원입니다 좋은 가게 얼렁얼렁 잡아가세요 여기 라인 물들고 있다 새꽃빛 색감이 물들고 있으니까 지금 물 팍팍팍 주시면요 밤에 물 주시면은 애들 빠빠빠빠빠빠뜰 떨면서 좋은 색감으로 물듭니다 여러분 어여어여 물들이고 좋은 가격에 잡아가세요 다음은 옐로우스타 신상으로 드러나고 만원입니다 이 친구는요 잎이 빵빵해서 너무 이뻐요 보실까요 잎이 아주 빵빵해서 꼭 고기 같아 고기 완전 두꺼운 고기 소고기 돼지 고기 색감도 너무 이쁘거든요 얘 은은하게 금든거 같기도 하고 이쪽이 지금 흰색으로 은은하게 애들이 얘 특징인가봐요 얘도 살짝 흰 부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 완전 똥똥한데 얘도 흰 부분 있고요 은은한 금들어 있는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옐로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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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 만원입니다 입이 똥똥해서 지금 완전 단단하거든요 너무 단단해 아무리 찍어도 상처도 안낼거 같아요 너무 단단한 아입니다 손톱이 손톱도 너무 아름답고요 수영도 너무 이쁘고 이거 멍 든거죠 얘 멍 멍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리는 것은 아니고 자연으로 자연 멍 옐로우스타 만원입니다 다음은 샴페인 교배종 젤리입니다 샴페인은 여기가 손톱이 좀 빨갛죠 빨갛고 샴페인 특유의 라인 뭔지 아시죠 앵세출 분같이 생긴 점 이게 샴페인 특유의 선이고요 이 친구는 젤리 여기 가운데가 젤리에서 젤리죠 응 가운데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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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가 너무 이뻐요 매력에서 원래 젤리 있는 애들이 가격이 좀 세잖아요 이 친구 5천원 다른 데서 한 만원 만오천씩 하겠죠 이정도 크기에 젤리 들어있으니까 또 좋은 가격 5천원에 만나보세요 다음은 백록젤리 너랑 제일 좋아하시던 백록젤리 백록젤리 6천원짜리 아이입니다 이 친구 색감이 너무 맑아서 너무 좋아해요 맑은 색감에 이쁜아이 안에 우와 생장점 색깔이 우와 색깔 너무 빛죠 생장점 색깔 저는 창중에서도 이렇게 은은한 펄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 얘가 입에서 지금 반짝반짝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대해볼까요 확대하니까 반짝반짝함이 사네 엄청 반짝반짝하죠 이게 창중에서도 이렇게 입이 반짝반짝한 아이가 있어요 펄감 있는 아이 이게 바로 백록젤리입니다 6천원 딴 데서는 만원 만오천원 사이디펄젤리 펄이 있잖아요 얘가 펄감 있는 창이 저는 좋거든요 반짝반짝해서 물주면은 그 물주면은 이 펄감 있는 창들은 더 반짝반짝한 거 아시죠 응 이게 물 창 물들 때 그런 재미가 있어요 반짝반짝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엘라 젤리 비엘리 젤리 초창기 모습 초창기 모습이에요? 초창기 초창기 아니고 이 친구 12,000원에 좋은 가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색감이 이름을 잘 보여드릴게요 비엘리 젤리 초창기 모습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요 색감이 꼭 러블리로즈 색감 나지 않아요? 러블리로즈 샴페인 샴페인 질바 교배종 젤리입니다 길바 길바 교배종 젤리 8,000원 갈나보세요 딴 데는 15,000원 만원씩 합니다 그 다음에 6종 마리아 6종 6종 마리아 만원입니다 얘 옛날에 가격 비쌌던 애 아니에요? 옛날에 비쌌어요 지금 옛날에 비쌌는데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쁜 아이입니다 색감이 꼭 에보니 입장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에보니 입장처럼 손톱이 빨강 빨강해서 너무 이뻐요 얘가 펄이 어 어 저 이 펄 있는 다육이가 펄 있는 창이 너무 좋아요 물 줄 때 완전 반짝반짝해요 이런 아이들은 물 주면요 펄감이 살아나는지 반짝반짝해요 물 주면 애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너무 이쁜 6종 마리아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 환상이라는 아이 2만원입니다 환상 옛날 가격 비쌌죠? 얘도 엄청 비쌌던 아이인데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2만원이면 완전 좋은 가격을 가져가는거죠 딴 데서는 가격 내려가는데도 막 4만원 5만원씩 하는데 저희 2만원이란 좋은 가격에 환상 드립니다 색감 건붉건붉해서 너무 이쁘고요 손톱이 이 친구 손톱이 매력이네 손톱이 아주 어우 죽입니다 손톱 너무 이쁜 손톱 너무 이쁜 손톱 너무 이쁜 손톱을 가진 환상 2만원입니다 다음은 샴페인 고급 고급 샴페인입니다 이 친구는요 아까 그 샴페인하고 다르게 같은 이름인데 귀한종자 맞죠 네 귀한종자 귀한종자 이 샴페인입니다 만원입니다 샴페인 특유의 라인이 얘네 아마 원종 그런건가 얘가 아까 쟤는 큰데 좀 흔한 아이고 얘네는 완전 귀한종자 샴페인이에요 손톱도 세어로운 손톱하고 완전 다르죠 손톱이 완전 살아있어 역시 가격있는 아이라 그런가 손톱이 완전 살아있네 근데 요거 요거는 요거는 상처 하나 해가지고 상관없으니까 어 상처 상관이 없어요 샴페인 만원입니다 종가국의 귀둥이들 얼렁 잡아가세요 종자부터 틀린 완전 귀족 아이들입니다 얘네 완전 귀족 귀한 어 옛날 왕족 하듯이 얘네 완전 귀한 귀족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테디베어 까망이들 테디베어 테디베어 6천원입니다 테디베어 6천원 6천원 너무 이쁘다 저기 저 바깥에서 하우스 응 6천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갈게요 이 친구는 바나나 이 친구는 진짜 6천원이라 팔기도 아까울 정도로 밥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두 5두 5두짜리 아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6천원에 팔기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이쁜 6천원짜리 테디베어입니다 밤많은 해부터 갈거죠? 밤많은 해부터 밤많은 해부터 빨리 주문 주시면 이 친구부터 얼렁얼렁 나갑니다 선착순 선착순 하고 테디베어는 생장점이 까망까망해지는게 이 친구 매력이에요 우와 생장점 미쳤죠? 색감이 아주 우와 이거 똑같이 마스터드 상관없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원래 그런거기 때문에 옆에도 색감이 어우 완전 미쳤습니다 색감이 아주 어우 옆에도 음 얘가 제일 이쁘네 생장점은 얘 생장점 보세요 까맣기를 못해서 아주 그냥 검붉어요 검붉어 흑점이 같이 너무 이뻐 생장점이 까맣지 못해 그냥 엄청 붉어요 까맣고 너무 이쁜 아이 테디베어 6천원씩 합니다 테디베어 6천원 테디베어 6천원 테디베어 좋은 가격 6천원에 만나보세요 테디베어 딴 데서는 얼마씩 해요? 12,000원 만원 2만원 높으면 3만원씩도 가요 이 쪽에 가격대가 있습니다 가격적 있는 아이 다음은 우라노스 우라노스인데 크기가요 크기 진짜 5만원 받아도 되는 크기의 우라노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우라노스거든요 이 친구도 색감이 어우 완전 미쳤죠 색감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우라노스 이거는 제가 키운 거 저희 신세 누나가 키우는 우라노스고 앞에 우라노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붕알할 때 보여드린 거 있죠 이 친구 우라노스 12,000원짜리 아이고요 와 얘네 크기가요 완전 미쳤어요 크기 보세요 크기가 이게 어떻게 12,000원짜리 아이입니까 크기가 12,000원이 아닌데 그니까 크기가 엄청나는 아이예요 보시면 이렇게 12,000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크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와 13,14 완전 크죠 원래 다육인에 10cm만 넘어도 대풍 처리되잖아요 맞아요 13,14인데 12,000원이면 완전 좋은 가격에 색감도 완전 미쳤거든요 와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쁜 아이네 와 너무 이쁘다 우라노스 12,000원짜리 아이입니다 크기가 미쳤어요 내가 여기 내 자구가 나오려면 한참 오래걸리거든요 이렇게 시각이 응 이 친구 12,000원이 아니라 진짜 5만원 4만원 받아도 될 정도로 너무 이쁜 아이저 색감도 색감인데 귀하기도 귀했던 아이고 크기도 엄청난데 12,000원이란 좋은 가격에 어요어요 집어갔어요 여러분 우라노스 12,000원짜리 아이입니다 11,000원짜리 여기 이렇게 다시한번 또 계속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우라노스 색감 이렇게 완전 이쁘게 물드는 거예요 얘네 내 크기도 얘네 크기도 완전 미쳤어요 좋은 가격에 얼렁얼렁 집어갔어요 이제 마무리 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제가 제가 이번주 일요일날에는 제가 없어요 멋쟁이 청년 는 일요일날 없고 다음 월요일날에 있기는 한데 좀 학교 갔다 와야 되니까 좀 늦기도 하고 아마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저희가 가게 지킬 거예요 사장님도 저기 수술하시니까 하시니까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제가 있으니까 저 보고 싶으면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날 오셔도 되고 오시면 또 멋쟁이 청년을 보고 싶고 왔어요 분갈이 분갈이 많으시면 분갈이 내드리고 저희 코너 지금 꽃 완전 이쁘게 폈거든요 코너들 구매하셔도 너무 좋아요 프레드리치에가 꽃이 아주 근데 그거 저거 프레드리치에 다 나가서 지금 농장 얘기 해놨어요 저도 저도 프레드리치에 하나 심었거든요 이따가 쇼츠 올려줄거죠 쇼츠 올려드려야지 프레드리치에 제 거랑 저희 사장님 거랑 신세대 누나 것도 올려서 세 개 프레드리치에 꽃핑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프레드리치에 구매 한 번씩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쁜창들 좋은 가격에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름도 직접 잘 지었거든요 사람도 이름 잘 지어야 오래 살고 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안 아프고 한대잖아요 다육에도 이름 잘 지어야 돈도 많이 팔리고 좋은 화분에 이사도 가고 이름 이뻐야 가는 거거든요 다 이쁜 이름 제가 지었으니까 좋은 가격에 많은 아이들 만나보셔서 신세다육 오셔도 좋고 신세다육 주소 말해볼까요? 인천광역시 주소는 네 주소는 다 저기 적어드리니까 아시니까 그래도 말로 한 번 해주면 좋겠지 않을까 주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찬우물로유 수산동 178 저희 신세 누나처럼 본거야 010 4105 4105에 9117 9117로 신세 누나 주문하고 싶은 창 저희 뭐 우라노스 12,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주문은 2만원부터 가능하고 다 포트 빼고 발송합니다 포트채는 죄송하면 흙이 넘 넘칫다고 하니까 전화는 가급적이기만 상가해 주시고 저희 신세 누나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하는 일 있고 바쁘니까 전화 가능하면 생각해 주시고 문자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하실 때는 순사적으로 해드리고 순사적으로 해드리고 매장에서 바쁘면 답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안 보신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 다음은 또 꽃핀코너 올려드릴 수도 있고 쇼츠로 꽃핀코너 좀 보여드리고 다음번엔 좀 세트 세트 또 요즘 두번째가 완판 됐었어 두번째 완판 세번째가 또 또 요즘 초보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또 하니까 초보자 세트를 한번 만들 의향이 있으니까 초보자 세트 한번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쁜 에스피들 에스피들 세트에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자님들 오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